오감자, 핵감자, 감자탕, 프렌치프라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친숙하고 하루에 몇 번이라도 접하는 감자요리 하지만 유럽에서는 감자가 악마가 키우는 식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악마의 식물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던 감자가 어떻게 오늘날 전세계인에게 사랑을 받는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의해 유럽에는 담배, 고추, 옥수수와 함께 감자가 전해지게 됩니다 긴 항해에도 감자가 상하지 않는 것을 보고 선원들은 장기 항해에 적절한 식물이라 판단하여 감자를 적극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륙으로 전파되었을 때 국가별 감자를 대하는 방식은 너무나 달랐는데요 특히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특유의 밍밍한 맛과 성경의 기록이 없는 작물이란 이유로 배척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예로부터 죽음의 왕인 하데스가 다스리는 곳을 땅속이라 일컬어 땅속에 나는 작물들을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감자는 반만 잘라 땅속에 심어도 뿌리가 빠르게 땅속으로 뻗어나가며 열매를 맺는 모습이 마치 악마가 조정하여 감자를 자라게 한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감자가 전파된 시기에 유럽에는 천연두라는 한국에서는 마마라고도 불리죠 천연두가 유행을 하게 되며 그 천연두에 걸린 사람의 모습과 감자의 표면의 모습이 비슷하여 감자가 천연두를 옮긴다는 소문이 많아지게 되고 사람들은 더욱더 감자를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17세기 유럽에는 7년 전쟁이라는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감자의 이야기 중에 웬 전쟁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7년 전쟁은 유럽의 정치 역사와 문화, 경제, 식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프로이센이라는 유럽의 변방 국가에서 7년 전쟁 이후로 유럽의 역사에서는 더 이상 프로이센이 변방의 도시국가가 아니라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고 통일 독일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프로이센의 국왕이 그 유명한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프리드리 대왕이었습니다 프리드리 폰 호엔졸레른, 프리드리 이세라 불리는 왕은 전쟁이 필요한 원활한 식량 보급과 국민들의 역량 개선을 위하여 감자 증산 정책을 적극 펼치게 됩니다 7년 전쟁 이후 유럽의 토지는 황폐화되었고 그 당시 프로이센의 토양은 밀과 같은 주요 곡물을 재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토양이었으나 하지만 감자는 척박한 독일 땅에서도 많은 수확량을 보여 프리드리 히 이센은 감자 증산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프랑스 장교로 전쟁에 참조한 앙뜨완 오그스틴 뽀미에라는 장군은 전쟁 초기 프로이센의 포로로 잡히게 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독일 감옥에서 6년간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뽀미에 장군에게 지급한 것은 바로 감자였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개와 돼지 등 가축에만 먹이는 것이 바로 이 감자였습니다 6년간 프로이센 감옥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뽀미에 장군은 포로에서 석방된 뽀미에라는 포로로 돌아와 관직에 오르게 되고 프랑스에 감자를 전파하는 것에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프랑스어로 감자는 뽀드떼 땅에서 나는 사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 학설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감자의 식감이 마치 사과를 심는 듯하게 아싹아싹하여 사과랑 구분되지 않는다 하여 뽀드떼 땅에 나는 사과라는 애칭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이 두 번째로는 매일 아침 사과를 하나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게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건강에 아주 유용한 과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자를 섭취하는 것을 기피하였기 때문에 땅에서 자라는 건강에 좋은 사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 많은 국민들이 섭취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장례를 하게 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학설이 더욱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루이 16세의 부인인 마루양뚜아네즈도 무도회장이나 저녁 피로회때 감자꽃을 머리에 꽂는 등 처음에는 관상용으로만 여겨지던 감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들과 전 국민들이 섭취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정착하게 되었죠 오늘은 악마의 식물로 천대시받고 가축의 사료로만 쓰이던 감자가 국왕작물로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감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